여자가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이렇게 행동합니다. 1. 평소에 없던 귀여움, 섹시함도 생긴다. 그런 스타일이 아니어도 그 남자에게만은 특유의 말투가 따로 생긴다. 2.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신의 이야기를 계속함으로써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남자에게 각인시킨다. 남자를 끊임없이 알고 싶어서 질문하는 건 기본이고 여자는 남자가 자신에 대해 잘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쉬지 않고 얘기한다. 3. 남자에게 무한한 모성 본능이 발동된다. 이건 남자도 마찬가지 여자를 진짜 사랑하면 부성애가 생기는데 여자도 남자를 진심으로 사랑하면 모성애가 생겨 세상 모든 걸 다 챙겨주려고 한다. 특히 건강. 4. 남자가 좋아하는 걸 넘어서서 필요한 것을 주려한다. 자꾸자꾸 주고 싶어한다. 자신이 필요한 물건이 생겨 쇼핑을 해도 이거 사줘야겠다로 마무리한다. 다소 귀찮은 일도 시도한다. 가령 유튜브를 보고 시도한다든지 귀차니즘을 이겨낸다.